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영역의 최인호입니다.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보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여러분들 기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약간 슬픔에 젖어있는 친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 친구들이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또는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TCC를 찍습니다. 우리가 국어라는 감옥의 특성이요. 여러분들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맞고도 수능날 4, 5등급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국어영역입니다. 동시에 6월, 9월에 4, 5등급을 맞았지만 수능날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국어영역입니다. 아마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국어영역이 그렇게 심한 변화를 갖는 게 유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잘 믿겨지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혹시 누가 제설을 하고 있거나 혹시 또 이 TCC를 보는 제휴생들 중에서는 저의 말에 공감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6월 모의고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국어 어떤 실력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는 것이지 이것이 곧 너의 실력이다라고 확정짓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의 국어 공부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불안감에 떱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그 유명한 실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게 가장 늦은 거기 때문에 그때마저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더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의고사를 끝나고 나면 우리 잘한 친구들은 분명히 자신이 정말 제대로 알고 국어 실력이 완벽해서 이렇게 1, 2등급을 맞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4, 5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정말 앞으로 국어는 타고난 소질이 없어서 국어는 내가 고득점을 받을 수 없네 라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모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TCC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먼저 1, 2등급 점수가 나온 친구들은 어떻게 그 점수를 유지하고 수능날 정말 내가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분명히 선생님들의 해설강의,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정확히 꼼꼼히 1번부터 끝번까지 보시고 내가 맞은 문제조차도 내가 저렇게 논리적인 근거 하에서 맞았는지를 분명히 점검을 하시고 내가 그런 논리적인 근거에서 맞지 않았다면 과감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틀린 거라고 채점을 하고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언어실력에, 국어실력에 대한 점수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감으로 풀었거나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서 맞췄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고쳐나가는 공부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4, 5등급으로 점수가 낮게 나온 친구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국어영역의 백지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본 원리를 익혀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4, 5등급의 친구들은 이제 시험을 못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서 동시에 문제만 많이 풀어가는 특히 EBS만 많이 풀어가는 그런 오류를 범함으로써 야, 국어 공부는 많이 해도 안 되는가 봐 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본다면 역시 상위권에 있는 점수의 친구들은 정말 이것이 내 점수인지를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그 자신의 공부를 보완해 나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낮은 점수의 친구들은 이게 국어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기본 논리를 다져서 간다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6월부터 수능까지는 국어영역이 만점으로 가기에 충분한 시간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주제 그렇게 정했죠? 왜 그러냐? 국어라는 건 여러분이 다른 영역과 달리 우리가 영어도 아니고 다른 암기를 요하는 사탄과탐도 아니고 수학처럼 공식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언어 국어영역의 가장 핵심은 지문의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지문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원리들을 이제 기본 원리를 익힌다면 충분히 한 달 사이에도 점수는 오르거든요. 실제로 강의평을 봤더니 두 달 사이에 9등급인 친구가 2등급으로 올랐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연속해서 2등급으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능에서도 9월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6, 7등급 친구가 작년에 만점까지 간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국어라는 영역은 한두 달 사이에도 나의 공부 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방법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것에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난 이제 열심히 국어 제대로 할 거야. 매일 할 거야. 문제 많이 풀 거야. 이런 생각을 접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국어를 올바르게 제대로 할 것인가. 조금 하더라도 나는 기본 원리에 맞춰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고 그거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영역별로 선생님이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A형과 B형을 봤을 때 A형과 B형의 난이도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A형, B형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선택권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대학이 B형을 선택하면 B형을 보면 되고요. A형을 선택하면 A형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과 달리 A, B형의 난이도 차이는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A형하고 B형의 차이점이 있다면 문학은 수준이 거의 동일하고요. A형 같은 경우 B문학에서 독서에서 과학과 기술 지문이 어렵고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입문 지문은 쉽고 문제가 적습니다. 반대로 B형 같은 경우는 입문 사회 지문이 길고 어렵고 문제 수가 많은 반면에 B형은 기술 지문은 없고 과학 지문만 나오는데 역시 문제가 쉽고 지문이 짧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A형은 B문학이 6개 지문인데에 반해서 B형은 5개 지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A, B형은 난이도 차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B문학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지문과 영역별 문제수의 차이다라고 고민하시면 되고 예체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형을 선택하라라는 대학교가 아니고 A, B를 자유롭게 선택하라라고 했다면 국어는 오히려 B형을 선택하십시오. A형 같은 경우에는 상의에 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게 강하지 않은 예체능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인원수를 더 많이 뽑는 바로 인원들이 훨씬 많이 지원하는 B형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기, 등급을 받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온 친구들은 오히려 문학보다는 비문학에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번에 나온 6월 모의고사 A, B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그리고 평가기관에서도 작년 수능 대비 분명히 어려웠다. 문법도 어려웠고 문학도 좀 난해했고 문제가 비문학도 나름대로 변별력이 있었다라고 전부 다 평가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래서 나름대로 1등급이나 2등급의 점수가 내려갈 거라 생각했는데 1등급과 2등급의 점수가 97, 93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90점을 맞아도 3등급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무엇이냐면 작년과 달라진 건 문제 난이도가 높아져도 등급컷은 오른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인원수가 나눠졌기 때문이죠. 자, 1등급의 인원수가 B형 같은 경우 40만에 4,46만 6천명으로 줄었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60만에 64,24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이 1만 6천명은 정말 잘하는 1만 6천명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이 친구들의 점수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어를 완벽하게 잘하지 않는 이상 이제 1,4등급 받기는 어려워졌다는 거죠. A, B나, B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시를 본다고 했을 때 제한등급, 2등급을 못 넘겨서 바로 이제 수시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대거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를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수시를 쓸 때 2등급이라는 제한등급을 못 넘길 것이고 또 정시로 갔을 때도 국어 영역 점수가 분명히 낮아서 등급이 낮아서 정시에 지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걸 미리미리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럼 남은 기간에 어떻게 제대로 공부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잘했건 못했건 간에 기본 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는 1, 2등급을 맞은 친구들은 기본 원리를 약 50% 다지면서 50%는 EBS나 기출문제로 계속 그 원리를 적응해 보는 거고요. 자,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기본 개념 원리를 다지는 것을 70%로 하고 30%를 기출문제로 풀면 됩니다. 아직은 EBS 교제를 풀지 마십시오. 그러나 대부분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오로지 분명히 제가 말하는 대로 할 겁니다. EBS만 반복해서 풀 거예요.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이번에 EBS에서 반영된 비문학 지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약 한 30% 반영됐는데 그 지문들 고쳐서 나왔고요. 고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들이 그대로 머리에 남아서 안 읽고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EBS 지문들이 논리가 약간 틀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쳐서 나오고 일부만 따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기억도 안 나고 고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읽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BS를 풀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기본 원리를 다 다진 친구들을 토대로 EBS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줍니다. EBS를 푸는 방법도 바로 뭐냐면 원리대로 풀어서 지문을 틀린 것도 고쳐나가면서 그래서 이 지문의 특성상 어떤 문제가 나온냐라고 예측까지 하면서 풀어갑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다시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여름방학 전까지 우리 50대 50의 비율을 드라고 했고요. 이제 3등급 위하의 친구들은 70대 30의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까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적을게요. 여름방학 전까지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50대 50으로 하고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70대 3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비율을 꼭 지키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은 E-50 할 때 기출문제든 EBS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위권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지금은 기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EBS가 아직 논리가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EBS는 그대로 문제를 벗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EBS를 보면서 특히 재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제 EBS에 뭐가 논리가 안 맞는지 문제 수준이 왜 떨어지는지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닌 상위권 친구들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상위권이 아닌 거죠. 역시 하위권 친구들은 그냥 EBS를 풀면 단순히 암기하게 됩니다. 암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출로 연습을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EBS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서 영역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안 읽힙니다. 그래서 독서 영역은 여름방학까지 무조건 뭐냐면 지문읽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원리대로 여러분 지문읽기 원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서론만 봐도 본론의 핵심이 뭐가 나오고 어떻게 진행되고 주제가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직 저의 해설강의를 안 봤다면 혹시 해설강의를 보게 되면 저는 서론만 보고도 본론 결론을 그거에 맞춰서 읽어나가고 그거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 논제고 그렇게 읽은 것들이 문제로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거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지문읽기 원리로 지문읽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한눈의 원리가 보일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어떤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문의 핵심을 추론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학에 사용되는 선택지들의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게 사용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관건이 문법입니다. 화법하고 작문은 중요하지 않고요. 문법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 공부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문법은 한 번 들어서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문법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암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핵심 꼭 필요한 기본 개념들만 암기를 시키고 그거를 계속 원리적으로 풀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양이 생깁니다. 우리 내신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 강의는 따로 여러분들이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나올 때마다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 문제들이 문법에 관한 품사에 관한 걸 물어봤더라도 품사뿐만 아니라 문장론 통사론 다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의문론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품사론 형태론이라고도 합니다. 형태론 또 우리가 문장론 또는 통사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완벽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화용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발음 맞춤법 이런 원리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문과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 비용은 고전 문법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그런데다가 어우 문법 언제 해 라고 하는데 이제는 관건이 1등급과 2등급 상위 점수의 관건은 저는 이 독서랑 그리고 요 문법이라고 봅니다. 이 문법이 무려 다섯 문제 아닙니까? 문법이 무려 다섯 문제이기 때문에 우습게 볼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는 건 기본의 기본을 다시 다지는 시간을 가져라.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건 지금 수능이라는 본질을 이해해라. 특히 수능 구호라는 본질을 이해해라. 수능 구교의 본질은 분명히 내신과 다르고요. 수능이라는 건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바로 마라톤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목표는 또 9월 모평이 아닙니다. 그냥 달리는 중에 9월 모의고사를 보는 것뿐이거든요. 여러분 목표는 수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가서 수능날 여러분의 기본이 완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문제를 더 많이 풀더라도 문제를 푸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작품이 나오고 내가 푼 문제를 나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기본이라는 그 원리를 내가 낯선 시를 해석할 수 있고 문제만 봐도 낯선 작품을 해석할 수 있고 비문학 첫 달러만 봐도 뼈대를 읽을 수 있고 그런 걸 토대로 내가 풀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문제풀이지 문제를 풀면서 이 질문이 나오길 바라고 이걸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거든요. 암기를 하는 순간은 무조건 잘해야 3등급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모르는 작품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나는 원리대로 풀어가겠다는 그런 걸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 지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심지어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 문제 유형이 있죠. 그 문제 유형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문학은 10가지 문학은 6가지 밖에 없어요. 그 문제 유형별 풀이비법도 정확히 익혀서 아무 문제 아무넣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국어도 짧은 기간에 지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주변에 현장강의 듣는 친구들은 물어봤더니 만점이 맞는 친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저는 어렵다고 느꼈는데 다 만점이랍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 처음엔 잘한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 6개월 사이에 저는 그 친구들한테 가르친 게 오로지 기본을 반복하고 읽기를 반복하고 독서를 강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심한다면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덤벼들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수능 국어의 본질은 분명히 차근차근 기본을 다지고 지문을 통해서 응용력 분석력 독해력을 물어보는 것이지 암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명심하고 기본을 잡는 데 올인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국어라는 것은 아까 한글이고 지문의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만 알면 아주 짧은 기간에도 여러분은 분명히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 달리 앞으로도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그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면 잃어버린다면 분명히 국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에서도 불합격하는 그런 슬픔을 맛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자신의 자만심을 경계하시고 우리 시험을 조금 못 본 친구들은 그 슬픔을 듣고 일어나서 나는 이제 점수가 났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더 많이 남았네 라는 가능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